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TV입니다. 내일 10월 26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은 김선영 회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인생 60부터 하모니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김선영 회장님은 하모니카를 열심히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선영 여수 하모니카 스튜디오입니다. 아주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하모니카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 60부터 조옥성 박사TV 내일 26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수 하모니카 김선영입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김선영 여수 하모니카 스튜디오에서 뉴스 포털 1 조옥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qualityảo und sameting oppól expολermat screens de 4 3 3 3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7 7 7 8 8 11 8 9 9 9 9 9 10 9 9 9 9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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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10 20 9 9 10 9 9 9 9 9 9 9 9 9 10 9 9 9 9 9 9 10 10 11 10 9 9 10 10 9 9 109 12 time we screens on the 18m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